제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한 시간이 빈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손들었습니다. 할게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오신 분을 보니까 다른 영화를 했어도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에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영화가 뭔가 깊이가 있고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상 같은 걸 받으려면 그냥 줄거리만 풀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고 시대를 반영하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 그것이 잘 녹아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마무리 끝에 와서 그 얘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혹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런 영화 제목 들어보셨어요? 그 영화도 이것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또 주제가 좀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컨택트 오늘은요. 영화 컨택트 소개, 과학과 철학 이야기로 시간을 진행할 건데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다는 못 보셨어요. 혹시 그 영화가 감독이 유명하잖아요. 드니 빌레브라는 요즘 듀니라는 영화를 감독하게 됐는데요. 이 소설 중단편이 있는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대단히 영화로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화 약간 끝부분에 영화하고 소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이론은 싹 다 빼버렸어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같이 언급하면서 영화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한 영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서 해도 되겠죠. 영화 포스터입니다. 영화 미국에서 개봉될 때는 어라이벌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었습니다. SF 장르고요. 드니 빌레브라는 걸출한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저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의미를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습니다. 내용은 인류와 다른 관점을 가지는 세계를 보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외계종족인 헥타포드. 헥타가 그리스어로 칠입니다. 포드는 발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개 다리, 일곱 개 발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 외계인을 헥타포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포드, 패드 이게 다 발인데요. 피아노 페달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포드, 패드 이게 다 다리, 포드, 발과 관계가 있습니다. 헥타포드의 언어를 해석하면서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언어학자, 여자 언어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과학과 철학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고 이걸 가지고 언어하니까 벌써 소통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로빈슨 그리스처럼 혼자 막 나 자연인이야 하고 살면 언어가 많은 어휘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거기서 책 쓰지는 않는 한 벌써 언어학자가 나왔다는 것은 소통이 특히나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세계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 전혀 다른 존재와 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사고를 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나이가 막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신입생들이 외계인처럼 외계인처럼 진짜 저는 이게요 이 외계인 이게 진짜 우주에서 날아오는 외계인이 아니라 정말 그 10대 자녀들 그 중학생들 외계인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이제 이 안에 함의가 감춰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이제 이 브루이스가 쓴 책의 서문이 이제 작 나옵니다. 아마 이 말이 영화의 소설이나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요. 언어는 문명의 기초다. 언어는 문명의 초석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묶어주는 접착제이고 사람들을 묶어주는 접착제이고 모든 분쟁에서 첫 분쟁하는 무기다. 이렇게 로이스가 자기가 쓴 책을 이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물리학자입니다. 이 성문을 보더니 언어가 문명의 초석이 아니라 물리학의 문명의 초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화 이렇게 드니블레이브가 형성한 겁니다. 이게 렌즈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보는 눈 그하고 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의 포스터고요. 이 원작자 테드창입니다. 그 유명한 또 테드창도 있죠. 엔비디안가 그 IT CEO 말고요. 또 다른 테드창인데 이제 이 소설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브라운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분은 브라운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 전공했다면 현대물리학, 물리학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겠죠. 학교를 졸업하고 SF 소설을 쓰는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협작하다가 거기서 지도한 분의 눈에 띄어서 첫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작품이 SF 소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네블러상을 받았습니다. 네블러상, 휴고상이 SF계의 노벨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발표하는 지금까지 15편밖에 소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소설가가 아니고요. 회사 다니면서 소설을 썼나 봐요. 자기는 완전하게 어떤 아이디어가 딱 생기고 그거를 끝까지 다 완벽한 어떤 구성이 딱 이루어지기까지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수는 작아요. 그런데 발표되는 소설마다 다 상을 중요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세기 SF계의 보물 같은 존재라고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생겼죠. 바빌론의 탑, 이게 중단편 집의 제일 첫 번째 소설이 바빌론의 탑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지금 이 컨택트의 원작이 된 소설은 너의 인생의 이야기,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책도 그 중편을 표제로 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소설의 맨 뒤에 보면 이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작품을 썼다 하는 작가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에 나오는 건데요. 이분이 물리학의 변분 원리를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입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뭐냐면요. 친구의 부인이 유방암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방암, 말기, 그러면 이제 그 끝, 별말이 뻔하잖아요.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투병 끝에 죽음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투병하는 연극을 봤나? 그걸 보면서 이걸 물리학의 변분 원리하고 결합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겠다 해서 쓰게 됐다고 합니다. 물리학 뭐야? 변분 원리 뭐야? 물리학의 변분 원리는요. 최대값, 최소값 이것을 찾는 그런 수학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 앱을 탁키면 최소시간, 최소환승 이런 거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변분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여의나루까지 오는데 최소한의 거리로 오려면 몇 호선을 타야 되나? 몇 번? 아니면 여러 번 빨리 가는데 여러 번 환승을 해야 된다? 아니면 환승은 한 번 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거 있죠? 최소시간과 최소거리를 똑같이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멀리 살 때. 그럴 때는 이제 최소시간을 택할 것이냐? 최소 환승을 택할 것이냐? 그렇게 탁 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의 변분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최소시간을 찾거나 최단거리를 찾거나 뭐 이런 거, 최소작용, 힘을 가장 적게 드리고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어떤 힘이 그런 거, 그런 거 찾는 함수입니다. 그게 변분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경로, 최소시간, 최소작용 등을 주는 운동을 찾아야 할 때 물리학자에게 필요한 수학적 도구가 이 변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그렇죠? 최소값, 뭐 최소값, 최대값, 뭐 최소값.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이 우리한테 주는 질문이요. 영화도 그렇고 미래를 안다면 그 미래를 선택하겠는가 합니다. 미래를 안다면 그 미래를 선택하겠는가.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유행하는 장르가 시간 건너뛰기죠. 재벌집, 막내 아들, 인생의 이해처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처를 살다 보니까 앞으로 IMF가 오고 그 다음에 분당 땅이 오르고 미리 알죠. 미리 아는 것을 가지고 거대한 큰 돈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결국은 할아버지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얘기잖아요. 드라마가 아니고 소설 얘기는 이렇습니다. 드라마는 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안다면 미래를 택하겠는가. 드라마에서는 자기가 죽는 걸 알죠. 자기가 그래서 죽음을 안 맞고 피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결국은 드라마에서는 이제 죽잖아요.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선택하겠는가. 정해진 미래라면 선택의 미래가. 이게 우리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내가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의 미래를 세세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죽음, 죽음 그러면 어떤, 제가 어렸을 때 기왕 죽을 거, 지금 죽으면 어때. 아니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인생을 리셋해야지 하면서 인생도 리셋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떨어지죠. 만약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알면 그렇게 쉽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이제 죽으면 이 고통도 이제 끝나겠지 하고 하는 거죠. 아니면 다음 생이 있어서 이 생은 어차피 망했고 이 생 망 그러죠. 이 생, 지금 생은 어차피 망했고 그 다음에 다음 생은 혹시 이번 생이 너무나 안 좋은 흑수주의 삶이었으니까 다음 생은 좀 나에게 좋은 몫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이 미래가 이러는 미래, 저런 미래가 막 공존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안다면 그 미래를 선택하겠는가 그 물음이 이 소설 안에 영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밑에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미래라면 선택의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 영화에서 외계인은 정해진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알고요. 그 미래에 대해서 절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미래를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외계인을, 언어를 공부하면서 주인공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인생의 어떤 선택, 자기에게 올 일을 미리 보고 그대로 받아들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로 교직되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영화를 요약한 겁니다. 대단히 영화는 잔잔해요. 그 첫 장면이 이제 이게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첫 장면하고 끝 장면이 똑같습니다. 외계인의 언어처럼 끝이 시작 끝 끝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이제 노는 여자아이하고 노는 이 여자는 지금 처음에 몰랐죠. 왜 이런 환영을 보는지. 이제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뜨먼 뜨먼 보다가 나중에 그 외계인하고 이렇게 손으로 부딪히면서 얼굴도 이렇게 방호복도 벗고 보호복도 벗고 손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언어를 이제 습득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외계인과 같은 시간의식을 가지게 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샹 장군은 여러분 혹시 요즘 삼채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채. 삼채 한참 넷플릭스인가요? 중국의 그 상 받았죠. 중국의 SF 작품인데요. 삼채 보면 중국 여자 과학자가 우주에 쏘잖아요. 지구의 좌표, 좌표를 알려주는데 이 삼채 세계관은 뭐냐면은 약육강식입니다. 우주의 약육강식. 그래서 좌표로 알려주면은 더 센 외계인이 와서 그 행성을 이제 자기 걸로 하겠죠.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관인데 이 컨택트의 세계관은 이 우주에는 대단히 평화로워요. 그리고 여기에 뭐 너희들 삼채 년 동안 도왔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왔다. 삼채 년 후에 우리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의 지식을 나눠주려 왔다. 하지만 소설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냥 조용히 일체 개입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보면은 우주선이 세일이 떠나고 하지만 그 나타나지다. 그냥 이거 통신기기만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세일이라고 있고. 뭐 하러 왔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제 외부 미국 미 대령이 소설에서는요. 총 119개가 와요. 총 119개가 오고 미국에만 9개가 오죠. 여기는 12개라고 있습니다. 12개 하면은 뭐 12달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9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막 침략하겠다 하면 내리는 곳이 다르겠죠. 여기처럼 허허벌판 그 저기 뭐일까요. 옐로우 스톤 그 공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벌판에 이렇게 그 통신기기를 안 갖다 놓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외계인은 그 대단히 지능도 높고 또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벌써 뭐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높은 지능의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뭐 지구에 와가지고 싸우겠다. 너희들 자원을 내가 가져가겠다. 너희들을 내 식량으로 삼겠다.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르죠. 지구에는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12개의 셀이 딱 나타난 걸 보고 놀라서 도대체 저들이 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좀 알아봐라 해서 각 팀 언어학자 한 사람 물리학자 한 사람 이렇게 팀을 해서 9개의 셀마다 보낸 겁니다. 그중에 이제 여기 루이스와 이안이라는 물리학자와 언어학자 커플 얘기예요. 그래서 왜 언어학자가 가야 되느냐 언어학자가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겠습니까? 일단은 저 호전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몰라. 여태까지의 SF 영화 외계인 나오는 SF 영화는요. 그들이 처음 딱 나타났을 때 소통을 얘기하는 그 주제로 삼은 영화가 없었어요. 그냥 다짜고차 싸우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뭐 그랬지 이러지가 않았죠. 이거는 진짜 미지의 존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그들과 의사 소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제를 삼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샵 표시해 놓은 거는요. 외계인의 소통에 뭐가 필요할까? 여기서는 언어학자와 물리학자를 보냈습니다. 물리학자는 물리학이라는 것은 우주를 어떤 법칙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구에만 해당되는 법칙이 아니라 모든 우주에 통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간 겁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는 보통은 이제 언어학자 아니면 누가 어떤 존재느냐에 따라서 어떤 누가 가느냐가 예를 들면 이제 좀 호전 뭔가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걸로 왔다 하면 군인이 가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무슨 전파를 막 쏜다 그러면 언어학자보다 수학자가 더 맞습니다. 수학자는 암호풀이하는 학문이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어학자가 갔기 때문에 가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주제를 주제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장치입니다. 사피어 워프 가설이 이게 언어 결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이런 언어학의 가설입니다. 지금은 이거를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페르마의 정리. 1600년도 정도의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페르마의 정리. 이게 이제 최대 최소 빛이 굴절하는 그 경로에 대한 원리를 정리한 거고요. 우주를 보는 두 관점. 이게 두 관점이 하나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연세로 보는 관점하고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왜 인물체가 왜 이 현상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걸 목적의 관점에서 하는 역학입니다. 두 개는 똑같이 다 물리학의 역학입니다. 역학인데 이 우주를 보는 두 관점은 놀랍게도 안에 철학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영어로 컴패터블이라고 그러죠. 양력 가능해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말입니다. 뉴턴의 고전 역학하고 양자 역학은 전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뉴턴의 역학에서 빛은 직진합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기 때문에 곡선 운동도 해요. 그러면 빛이 직진 운동을 한다가 맞다면 빛은 곡선으로 움직인다. 틀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고전 역학이나 양자 역학이나 다 맞다고 하죠. 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자료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논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은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지고 하나가 지면 하나가 이기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면 논제로섬 게임은 똑같이 윈윈하는 겁니다. 어느 한 편이 맞다고 해서 한 편이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이 다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논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헵타포드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지만 헵타포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도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 여자, 언어학 박사가 이들과 접촉하면서 점점 미래를 보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 나 달리 선택할래. 나 이 미래를 싫어.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그 미래를 그대로 순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게 소설의 내용이고요. 영화의 바로 뒤에 중국의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학자들은 막 언어를 해독하고 어떻게 이들과 의사 수업도 도대체 왜 왔나? 저들이 왜 왔을까? 이걸 알아내려고 언어를 지금 배우는데 일반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미지의 외계인이 상공에 이렇게 나타나서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두려워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 못 참겠다.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해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하는데 이 루이스라는 언어학자는 이들이 대단히 평화롭고 지적인 생명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향 장군의 공격을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멈추려고 하나 하겠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미래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미래의 기억이 이상하죠. 과거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 아까 책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미래의 루이스라는 여자가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외계인과 접촉해서, 우리 같으면 성문기본영어처럼 성문기본외계어 헥터포드어, 헥터포드 입문 이런 거 그런 책을 써서 강의하는 걸 미리 본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상을 받았어요. 그 어떤 만찬장에 가서 샹 장군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래요. 샹 장군이 그 미래의 미래에 떠오르는 환영인 거죠. 그 기억에서, 기억이라고 할게요. 미래 기억에서 이제 샹 장군이 이 루이스한테 인사를 하죠. 그때 나를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때 자기가 외계인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나를 멈추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러죠. 어, 제가 언제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화기도 보여줘요. 그 셀폰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여자가 미래의 기억을 떠올려서 샹 장군의 전화번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 만류하는 군인들 지치고 이제 샹 장군한테 전화를 하죠. 뭐라고,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샹 장군이 부인이, 죽어가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유언을 들려줘요. 그것도 이제 미래에서 본 거죠.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과부만 만들 뿐이다. 과부만 만들 뿐이다. 그 얘기를 들려 샹 장군한테 전화로 당신 부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샹 장군이 그거를 공격을 즉각 중지하고 공격 안 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죠. 이 외계인들은 떠납니다. 왜냐, 떠나기 전에 루이스한테 말을 하죠. 루이스 너는 무기를 가졌다. 그 무기는 시간을 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외계 언어를 습득하면서 이들의 사고방식, 그거를 이제 같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내가 보는 이 여자애가 뭐냐, 누구냐고 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이제 자기가 나중에 남자와 결혼해서 그 딸을 낳을 건데 그 딸이 이제 몇 살에 여기는 지금 영화에서는 불치병으로 12살에 죽는 걸로 나옵니다. 책에서는 25살에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조난당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관점이 달라요. 그 조난당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이 딸이 언제 어떻게 죽을 거를 알아요. 그래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힙다포드처럼.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그 남편이 누구겠어요? 이안이죠. 이 물량자가 결혼하는데 이 영화의 소설에서는 자기가 미래를 보고 봤는데 그 딸이 그렇게 죽는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해봤자 말을 안 합니다. 절대 그 미래사건에 개입을 안 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아니 12살에 저렇게 불치병으로 딸이 죽을 걸 왜 그러면 그 딸을 낳았냐고 하면서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는 걸로 나옵니다. 소설하고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미래를 왜 선택하냐.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재벌집 막내 아들 분랑 땅을 사죠. 헥다포드 얘기했습니다. 헥다는 발 7개 7개의 발 위에 이제 뭉통이 올라와 있는 거죠. 이 두 언어가 다르죠. 우리 인류는 우리 인류는 그 시간의식이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죠. 순차적으로 과거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시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쓴 책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어떤 길화상 같던 과학자 철학자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우스티누스는요. 시간 참 신비하다. 과거는 없죠. 지금 이 순간 하는 순간이 벌써 과거가 돼서 없죠.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있어요. 기억이 곧 과거입니다. 현재 점점점점의 연속인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는 없는 거 현재는 금방 현재라고 하는 순간 지나가니 가서 과거로 흘러가니까 없는 거 과거 없는 거 시간이 뭐냐 이게 유명한 아우스티누스 고백록에 나오는 아우스티누스 고백록의 10장 11장이 창조 그리고 시간에 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우스티누스의 시간론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시간을 논구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인류는 시간의 순서가 선형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시간이 미래가 툭 왔다가 과거가 툭 왔다가 현재가 툭 왔다가 알았죠. 정말 일정하게 과거 시간이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툭 이렇게 가지고 불가역적이죠. 공간은 이렇게 갔다가 뒤로 돌아올 수 있지만 시간은 불가역적입니다. 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도 순차적으로 하죠. 제가 순차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귀가 순차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들리지 갑자기 그 모든 단어가 한꺼번에 확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또 인간의 언어는 우리나라 우리말이 표음이죠. 우리는 음을 이렇게 문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음 문제가 있고 표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헵타포드 언어는 완전 소리하고 의미가 달라요. 표의 문자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만 의미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비성형적이에요. 처음부터 동그라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한나라는 딸 이름이 앞으로 써도 H-A-N-N-A-H 앞으로 해도 우영호 뒤로 해도 우영호 토마토 인도인하고 뭐 그러죠.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다. 그래서 앞이나 뒤나 개념이 없는 거 이게 처음부터 전체적이고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우리는 왼쪽부터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이렇게 시간 순서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외계인은 한꺼번에 툭 던지죠. 목머리 툭 던진 디스플레이 액정에 툭 번지듯이 툭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문장을 쓰려면 모든 문장 완전한 문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한 번의 원형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소설도 첫 장면이 영화 끝 장면이고 소설도 첫 장면이 소설의 끝 장면이에요. 똑같아요. 원형입니다. 이거 그냥 아시겠죠. 이들의 언어처럼 신체 구조도 앞뒤가 없어요. 눈도 일곱 개 이렇게 있어서 이들에게는 우리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입이 앞에 있으면 반드시 항문은 뒤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앞뒤 구분이 없어요. 인간의 진화상 그렇답니다. 중력 때문에 길쭉해지고요. 입이 먹는 기간이 있으면 뒤는 뒤로 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축 구조도 앞뒤 없어요. 방향을 트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획을 긋기 전에 문장 전체를 다 알아야지 톡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우리 글 쓸 때 어때요? 에라 쓰기 시작하자. 그러면 쓰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런데 이 작가 테드창처럼 끝을 딱 알고 쓰는 겁니다. 참 한자 문화권 같아요. 이게 다 드니 빌레브가 이렇게 이런 걸 구원한 겁니다. 이거 그냥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루이스는 헥다포드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고체계를 이해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같은 시간의식을 갖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지하는 미래의 기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는 상상이죠. 과거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인데 그래서 미래를 보니까 미래도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는 시재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아랍권의 언어 아라비아 이런 언어는요 시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상입니다. 시상은 뭐냐면 일이 끝났니 안 끝났니 영어로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거 있죠. 그게 시상이거든요. 끝났냐 안 끝났냐 이런 시재보다도 시상이 중요한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이냐면요. 산막 같은 데 산막 산막 같은 데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시간이 진짜 낮과 밤 춥고 독도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고 그런 곳에서는 언어가 시재보다는 시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일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일이 끝났냐 안 끝났냐 가 대단히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 써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죠. 그래서 보통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문화권에서는요. 과거는 어디있어 하면 이쪽 미래는 어디있어 하면 이쪽인데 히브리어 문화에서는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아랍아 아랍아 히브리어는 반대잖아요. 과거 어디있어 하면 여기 미래 어디있어 하면 이렇게 표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언어가 어느정도 사고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사피오 워프 두 하나는 제자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행동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가 있다 하는 건데요. 강한 해석은 사피오 워프 가설을 강하게 해석하면 언어는 사고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날 별로 강한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언어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약한 해석은 언어는 사고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정보 전달이 정확한 논리적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영어 책은 이 부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많아져요. 여러분 영어 번역해 보셨죠? 번역하면 영어로 딱 추격된 그거를 압축파일처럼 풀어내야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그리고 영어로 우리말로 콩글리시 같은 게 생각은 우리처럼 하면서 단어만 이렇게 그 자리에 바꾸면 콩글리시가 되죠. 요즘 타일러의 리얼 클래스 이런데 영어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그건 콩글리시 영어는 영어여식의 사고방식에서 언어가 나오는 거지 문화와 사고방식을 알아야 외국어를 잘 알 수 있지 우리말 우리말 단어만 안다고 끼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 외우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쪽의 언어를 알아야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말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표현이 풍부한 정서적 언어입니다. 우리말은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의 종류와 수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독서갈아치고 하는 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휘수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평생 사용하는 말이 밥 문나 자자 볼거라 이거밖에 없다. 한 10마디로 평생을 살잖아요. 이거는 세계를 바라보는 폭이 좁은 거죠. 곧 언어로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훨씬 좁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제가 옛날에 제 전공은 제가 아구스티뉴스를 전공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구스티뉴스가 라틴어로 글을 썼잖아요.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153개의 언어를 하시는 언어학자 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대 보전어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얻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산스크리아토도 배워라 아람어도 배워라 소령문자 아카도 배워라 책 이만큼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언어라는 것이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한 언어 모국어 쓰는 사람하고 두 개 세 개 제2외국어 쓰는 사람하고는 사고 지평이 정말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1위 드라마 보는 정도의 어휘하고 저런 물리학 이런 이런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휘는 훨씬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러니까 이 어휘가 많다는 거는 개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표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손자 손주들 이렇게 요즘 어머니들이 똑똑해가지고 애들한테 애가 태어나면 그때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을 걸더만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이들의 뉴런을 이렇게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머리에 두뇌 용량을 크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이 있었나요? 큰 거 인간은 개념으로 사고합니다. 뭐냐면 언어가 왜 사고를 결정하냐 인간은 개념도 언어예요. 개념이 언어인데 없는 개념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마존에 가서 눈 해봐요. 눈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개념이 없는데 눈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생각도 없는 겁니다. 언어에는 또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적 의미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제가 20세기 서양철학의 중년 특성이 언어에 중국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언어는 그래서 언어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가 고대 중세 근대까지의 생각이라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아니야 언어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세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가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세계를 만들어낸 우리는 언어의 그물 안에 산다. 이런 생각이 20세기 20세기 이전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 언어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의식이 과거인지 미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헤타포드처럼 생각을 못하고 과학이론도 언어체계죠. 언어체계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론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합니다. 칸트의 구성 칸트가 18세기 철학자잖아요. 칸트가 이제 언어적 전해를 일으킨 최초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철학자라고 칸트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이 세계 크다 작다 이런 그런 칸트 범주가 있잖아요. 몸무게 길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개념 체계가 딱 지어진 것 이상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 귀는 초음파를 못 느껴요. 우리 귀가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우리 눈은 자외선을 못 보죠. 자외선은 못 보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언어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시작해서 하이데거 20세기 철학자죠. 언어는 비트겐슈타인 이게 전부 언어 철학의 문제는 언어만 분석하면 되네. 언어 문제네. 이렇게 한 이거는 제가 SVO는 S는 주어 영어 어순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언어까지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면 태초에 창조하시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과 땅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성격이 그죠? 이게 보이죠? 우리 말은요 지금 동사가 나는 학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압니다. 근데 영어는 아예 딱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나는 뭐 에잇 뭘 먹었는데 일단 먹었다 뭘 애플이냐 배냐 뭐냐 수박이냐 나오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들어봐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본론부터 탁 하면 그거 굉장히 예의 없는 무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저 앞에 그동안 뭐 평안하셨나요? 뭐 했나요? 뭐냐 사실은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 그래 뭔데 본론이 뭔데 포인트부터 먼저 말해 이런 거죠. 글을 쓸 때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냐하면 나오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한국말은 대단히 정서적인 것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 같아요. 논리쟁이 그보다. 이거 뭐 아시죠? 뭐 에스키모는 눈을 눈을 말하는 반쯤 노곤 눈 서리곤 눈 뭐 해서 그런 언어가 많다며요. 그게 여성 남성 명사 우리 우리말은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언어는 성이 있잖아요. 그 뭐 다리가 독일어에서는 여성 명사인데 스페인어는 남성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브릿지 있죠. 브릿지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다리가 저 다리 어때요? 그러면 우아하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적용되는 그런 형성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어 상대성이 지금 사피어 워프 그 가설에서 나온 영향인데요. PC주의 아시죠?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면 인종성 그러니까 젠더요. 장애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평균과 차별이 포함된 단어나 정책을 될수록 없애려는 사회적 운동을 PC주의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좀 뒤떨어진 사람이죠. 반려동물 금치산자 한정신산자 그 말 없어졌죠. 제한능력자 미혼을 비혼주의 탈북자 북한 이탈주민을 세터민이라고 하죠. 탈북자 하면 어감이 대단히 왜 그러냐면 단어 안에는 문자적인 의미 외에도 감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어 중에요 가장 감정적인 그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 하면 벌써 그 죄라는 단어가 가진 감정적인 무게가 너무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것도 이렇게 언어 왕복하는 거죠. 간질 요즘 간질이라고 안 하죠. 뇌전증 불구자 장애인 이런 게 다 PC주의 이게 왜 있냐면요. 언어를 차별이 들어있는 언어를 쓰면 은연중에 그게 고차가 된다 해서 단어 말을 이렇게 바꾸음으로 생각을 좀 차별을 없애려고 이게 다 저런 영향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학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나라 말에 들어있는 성차별적 요소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데 수탉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개 고양이에 암자가 들어가면 나쁜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 문화의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언어거든요. 이 언어에 얼마나 차별 그게 들어있나 이런 게 분석하는 그게 여성 사회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들의 헥터포드의 시간 개념은 원인과 결과 과거의 미래를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죠. 시간의 순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전체 사건을 한 번에 인식하고요.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하고 이 미래 시간의식하고는 딱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페르마의 원리 이게 1600년도 이탈리아 수학자죠. 페르마의 원리가 뭐냐면요. 매질 공기의 빛이 공기에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때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실 최단거리는 점선이죠. 그런데 왜 점선으로 안 가고 최단거리로 안 가고 꺾여가느냐면요. 물속에서는 빛의 이동속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꺾여져야 제일 빨리 가는 거래요. 그러면 저 멀리서 꺾여질 수도 있잖아요. 이 선이 아니라 다르게 멀리서 꺾여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가고 저렇게 가느냐. 그게 이제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빛은 최단시간의 경로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번,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최단경로겠습니까? 2번은 물속에 들어가면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1번처럼 꺾여야 제일 빠르겠죠. 3번은 물속에서 너무 길죠. 그러니까 1번 경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특성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원인결과 원인결과 인가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대요. 이게 사실에 빛이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하는 순간 딱 하나로 고정이 돼요. 양자역학.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양자역학을 전공부했는데 대단히 흥미롭더라고요. 수면에 도달하는 것과 그 방향이 바뀌는 것 수면에 도달해서 불절이 일어나는 것 원인결과 이걸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빛의 운동이라고 해요. 빛은 최단시간의 경로로 이동한다가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아까 최단 최소 하는 게 그게 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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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라고 했죠. 변분 수많은 이동 경로들 중에 최단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안다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뉴턴의 원인결과 원인결과 달이 왜 지구를 돌지? 달이 왜 지구를 돌지? 달이 무슨 목적으로 지구를 돌지? 이거 뉴턴 역학에서는 이거 묻지 않습니다. 달이 어떻게 돌아서 한 달 후에는 어디 어느 지점에 가 있다? 20일 후에는 어디 가 있다? 그거 위치 측정하는 것이지 달이 왜 지구를 돌지? 하는 질문은 물리학에서 안 하죠. 달은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지구를 도나 하는 질문을 물리학에서 안 해요. 그래서 빛은 이동시간이라는 값을 최소한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헤르망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밀고 나가서 고전 뉴턴 역학에서부터 다른 역학이 나온 겁니다. 우주를 보는 두간쯤이 그겁니다. 조금 쉴게요.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일주 네 또 뭐 좋 이 대 비